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터뜨린 스포스! 안녕하세요, 승배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항상 만들어도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, 날씨가 너무 추워졌으니까요. 감기에 꼭 주의하시고요. 맞아요. 사랑하는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맞아요. 네,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이루고 싶으셨던 일이 있으시다면 꼭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모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투 투 투! 여러분들, 저희 수음파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파이팅 수업! 수음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고마워!